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김보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요. 어때요? 참 쉽죠? 문법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3탄에서는요. 바로 간접음의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간접음의문이라고 하면 내신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요. 수능에서도요. 지금까지 역대 수능 기출에서 정답으로만 두 번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만큼 중요한 이 간접음의문을 내신 수능할 것 없이 모든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부터 11분 안에 쇽쇽쇽쇽쇽쇽 집어넣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출발. 짠. 간접음의문의 개념 잡고 가자. 빨리 나왔네요. 오케이. 간접음의문이란 의문문이 그러니까 의문문은 하나의 문장이죠. 물음표로 끝나는 그 문장. 그거를 문장의 일부가 되게끔 바꾸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그 녀석을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의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간접음의문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자. 주목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쓴데 우리 원래 어떤 품사를 주목보로 쓸 수 있다고 그러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그렇죠. 명사, 명사. 명사가 주목보가 되잖아요. 따라서 결론만 말하면 의문문이라는 이제 물음표로 끝나는 한 문장을 갖다가 살짝 장치를 걸어서 커다란 명사 덩어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접음의문이라고 하는데 주목보로 쓰겠다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Who is he? 그가 누구냐? 얘는 그냥 의문문이죠. Who is he? 그가 누구야. 어순 한번 봐봐요. 의, 동, 주어 어순이죠. 이런 걸 그냥 직접 의문문. 의문문이라 그래요. 해석은 어떻게 돼요? 의문문답게 뭐뭐이니? 로 해석이 됩니다. 인정? 자, 근데 짠! I don't know who is. 이번엔 어떻게 됐어? 나는 모로! 그가 누구인? 지. 어! 해석이 달라졌어요. 뭐뭐인 지자로 바뀌었어. 거기다가 이 어순 확인해보세요. 의문사, 주어동사로 바뀌었죠? 이걸 간접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간접의문문으로 쓰다보니 의문문이 커다란 문장의 일부가 됐죠. 어떻게 일부가 됐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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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인정?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따라서 명사절이지. 명사절. 이 간접의문문은. 절이라고 하는 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 덩어리가 하나의 품사를 이루는데 그 속에 주어동사가 들어있는 걸 절이라고 한다. 오케이. 좋았어요. 핫!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목적으로 쓰인 간접의문을 보셨는데 주어랑 보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레벨 0 개념입니다. How I can improve my Chinese is a serious concern. 간접의문 어디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의, 주, 동입니다. 어떻게 나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가 is a serious concern. 아주 진지한 관심사입니다. 오케이. 진지한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의, 주, 동, 간접의문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그 다음. The question is which color she prefers? 얘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의문이죠. 의문사? 어 근데 여기서 which color까지가 한 덩어리네. 그죠? 어떤 색깔을? 그죠? 그녀가 선호하냐? 의, 주, 동. 그러면 나의 질문은 문제는 말이야. 그녀가 과연 어떤 색깔을 더 선호하는지야. 그럼 요게 왜 보호예요? 요게 왜 보호예요? 그녀가 어떤 색깔을 선호하는지라는 말이 앞에 나와있는 문제의 내용물을 보충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라고 해요. 보호, 보충설명. 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간접의문, 의문사, 주어, 동사, 덩어리가 명사절로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걸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레벨 1, 레벨 5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기초. 내신과 쓰는 걸 동시에 잡아드릴게요.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할 수 있니? What is her name? 야, 그녀의 이름이 뭐냐? 두 문장이에요. 의문문이죠. 요 의문문을 이 문장에다가 편입시켜볼게요. 한 덩어리로.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 나한테 말할 수 있어?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Can you tell me what her name is? 의문사, 주어, 동사 보이십니까? 아, 간접의문문이다. 지금 목적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o you know? 너 알아? Where does she live? 야, 그녀가 어디서 사냐? 그면 그녀가 어디서 사냐? 라는 말을 이 앞에 문장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야, 너 알아? 그녀가 그녀가 어디 사는 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 Do you know? 어떻게 해? 시작! Where? She? 더즈를 쓰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더즈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이 더즈는 지금 리브라는 일반 동사를 갖다가 의문문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두 더즈 디드가 생긴 거예요. 조동사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시피. 실질 동사는 요 녀석이죠. 근데 더즈를 쓴 걸 봐서는 lives. 이렇게. Do you know where she lives? 끝. 어때요? 참 쉬죠? 요게 레벨 1입니다. 자, 레벨 2. 의문사 덩어리 잡기. 얘는 뭔 말이냐? I want to know. 저는 알고 싶어요. What kind of sports does he play?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그가 플레이하나요? 이랬어. 그러면 한 문장을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알기를 원한다.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그가 플레이하는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what이란 의문사가 단독으로 쓰였니? 그렇지 않죠. what kind 해가지고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종류를 꾸며주고 있잖아. 따라서 what 덩어리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어떤 종류의 스포츠. 이게 한 덩어리예요. 따라서 움직일 때도 같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I want to know what kind of sports he plays. 끝. 이렇게. 자, 도전. Do you know? 야, 너 아냐? How old is he? 야, 캐가 몇 살이야? 그럼 이때도 how만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는 거죠. How old? 한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시작. Do you know? 그렇죠. How old he is? 어때요? 참 쉽죠. 레벨 2 끝났습니다. 자, 레벨 3로 가자. 레벨 3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의문사랑 주어랑 똑같대. 이게 뭔 말이야? I'll find out. 내가 알아내고야 할 것이다.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깨웠는가? 누가 웃음. 누가 창문을 깨웠는가? 알겠죠? 네. 드립을 하고 싶었지만. 누가 창문을 깨웠는가? 그쵸?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 의문사죠? 동사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주어야? 아니죠. 어떻게 창문이 주어예요? 지금 깼다의 대상이 된 말이잖아요. 깼다의 대상. 창문. 따라서 얘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럼 주어 어디 있어요? 누가 창문을 깨웠는가? 누가, 가, 가, 가. 어머! Who가 의문사 역할과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 오, 의문대명사.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요? 잠깐 지울게요. 헛! 그냥 내려오면 되죠. 나는 알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자, 의, 주, 동. 결론은 똑같다는 거. I'll find out who broke the window. 난 알아낼 것이야. 누가 창문을 깼는지. 해석만 바뀝니다. 이 때는. 오케이. 도전! Please tell me. 나한테 말 좀 해줘. Who lives there? 누가 거기서 살지? 어떻게 돼? 나한테 말해줘. 누가 거기서 사는지. 해석은 바뀌지만 who라는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Please tell me. 그렇죠. 너무 잘하네, 여러분들. Who lives there? 어? Please tell me. 어, 그렇죠. 맞네요. 나한테 말 좀 해줘. 누가 거기서 사는지. 어때요? 참 쉽죠? 레벨 3 끝났어요. 레벨 4. 주자료 동사가 think.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냐? Do you think? 야, 너 생각해? Who is he? 야, 그가 누구야? 그럼 이거 한문장을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야, 너 생각하냐? 그가 누구인지. 응? 해석이 좀 안 되네. 그죠? 너 생각하냐? 그가 누구인지. 살짝 의역을 해야 돼요. 야,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바꿔야겠죠. 우린 말로도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영어도 좀 달라져야 돼. 이게 여러분들 그냥 간접 음음은 바꾸던 대로 바꿔가지고 Do you think who he is? 를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뭘로 물어보고 있어요? 두로 물어보고 있죠? 두로 물어볼 때는 대답이 yes나 no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Hey, do you like me? 야, 너 나 좋아하냐? Yes. 응. 응, 아니야. No, I don't. 봐봐. Yes, I do. No, I don't. Yes나 no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yes나 no로 대답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야,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응.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는 이 의문사를 앞으로 빼야 됩니다. 앞으로. 원래 바꾸던 대로 바꾼 다음에 의문사를 맨 앞으로 이동시키면 끝나. 어떻게? 자,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o do you think he is? 한 번 더. Who do you think he is? 끝. 하나만 더 차이가 난 것 뿐이에요. 원래 만들던 대로 만들 다음에 어? 주절의 동사가 think네. 의문사를 앞으로 빼야겠다. Who do you think he is? 이렇게 된 거예요. 끝. 근데 이제 물론 think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 believe. suppose. guess. 등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네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자, 보시면 Do you guess? 야, 너 추측하냐? What will they do next? 야, 그들이 다음에 뭐 할까? 섞으면 어떻게 되죠? 너, 그들이 다음에 뭐 할 거라고 추측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요것도 yes나 no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만들던 대로 만들면 Do you guess what they will do next? 겠지만 what을 앞으로 빼니까 시작 What do you guess? 그 다음에 뒤는 똑같이 They will do nex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What do you guess they will do next? 끝 어때요? 참 쉽죠? 자, 그 다음 레벨 5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뭐 사실 이게 뭐 끝판왕 가장 어려워서 레벨 5 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이 안 나 Did she like me? 야, 그녀가 나를 좋아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 장면 어떻게 돼?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나. 어, 여러분들 갑자기 확 내리에 탁 꽂히죠? 뭐뭐인지 아닌지 무슨 단어? if나 whether 나이스 따라스 I don't remember if she liked me 또는 whether she liked me 이렇게 된 거예요. 왜 if 여기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오케이 자, 마지막이다. I wonder 나는 궁금해 Is he a doctor? 야, 그가 의사야? 그러면 나는 그가 의사인지 궁금하다.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작 I wonder 시작 시작 if 또는 whether 그 다음에 he is a doctor 칸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if he is a doctor 또는 whether he is a doctor 끝 어때요? 참 쉽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수능 풀러 가자. 이게 끝판왕이죠? 수능 실제 기출된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 찾기 저는 요러고 가만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잠깐 멈춤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나신 다음에 저랑 같이 해설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왜냐면 어제 I went to a bookstore 저는요 서점에 갔습니다. 뭐할러? To buy a book 책 사기 위해서요. 뭐에 대한 대한? About computers 컴퓨터에 대한 책을 사기 위해서 저는 북스토어를 갔어요. 그리고 I asked a clerk 저는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어? 어디에 그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 지가 돼야 되잖아. 지 근데 지금 보니까 where 의문사 did는 동사 day는 주어잖아요. 지금 의동주 대표적인 그냥 일반 의문의 순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그들이 컴퓨터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니? 어색하죠. 이게 아니라 있는 지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where they had 이렇게 과거형이니까 where they had books about computers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간접 의문을 그냥 갈아 마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간접 의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대처해서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문법 사항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